안녕하세요. 당구박사의 쓰리쿠션 초급자 레슨,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전과 불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제 맞춤 레슨, 그리고 교제, 그 중에 첫 번째 당구박사의 레슨, 에버리지 0.39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레슨입니다. 선택하시면 3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회전과 분리각, 순각, 역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공의 배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한쪽 정사각형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여기지만, 이것보다 공 두 개 정도 옆에다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인트가 있는데, 1포인트, 2포인트죠? 1포인트, 2포인트,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각도상 45도, 45도. 하지만, 우리가 칠 노란 공은 45도보다 작은, 40도 정도겠죠? 42도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5도보다는 작은 각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흰 공은 노란 공을 수직으로 바라보는 곳, 그리고 빨간 공은 코너 근처에 확률 높게, 배치는 이렇고요. 당구박사 앱을 사용할 때, 이 물음표를 터치하시면 아래에 메뉴가 나옵니다. X는 X축으로 뒤집는 것이고, Y는 Y축으로 뒤집는 것이고, Z는 180도 배치를 회전시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 방향으로 돌아왔죠? WWW 마크는, 이걸 터치하면,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들어있는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니까, 혹시,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스스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구 표시가 있는데,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 자, 첫 번째 힌트, 내용을 확인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공과 일목적구의 위치는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라는 것은,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회전으로 칠 경우와 회전을 주고 치는 경우에 분리각이 다르다. 이 공을 오른쪽으로 치는데, 똑같은 1분의 2 두께를 친다 하더라도, 무회전으로 칠 때하고, 오른쪽 회전 또는 왼쪽 회전을 주고 칠 때가 분리각이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것은 아니고, 약간 다릅니다. 순각과 역각일 경우에 분리각이 다르다. 순각이라는 것은, 오른쪽 회전 주고 오른쪽 맞힐 때, 역각이라는 것은,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맞힐 때, 내공의 분리각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분리각이라는 것은, 속도와 당점의 영향을 받는다. 너무나 당연하죠. 빠른 속도로 치면 분리각이 좀 더 커지고, 당점을 내리고 치면 분리각이 더 커지죠. 그리고, 중단 당점으로 칠 때, 같은 두께로 칠 경우에는, 내공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무슨 말이냐면, 중단 당점으로, 흰 공으로 노란 공을 쳤을 때, 2분의 1을 맞췄다 하더라도, 내공의 이동 속도가 노란 공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즉, 흰 공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노란 공과 거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흰 공이 이만큼 왔을 때, 노란 공은 이 정도 온다. 즉, 내공이 더 빠르게 진행한다. 같은 절반 두께가 맞았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내공의 이동 궤적이 직선이 아님으로, 1목적구가 더 짧게 진행했다. 이건 뭐냐면,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무회전의 당점으로, 1목적구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쳤는데, 그랬을 때, 흰 공은 여기로 오지만, 노란 공은 이렇게 가거든요. 각도의 차이가 있죠. 흰 공이 온 곳과 노란 공이 간 곳의 각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흰 공이 노란 공을 맞고 진행할 때, 즉, 단쿠션에 들어갈 때, 직선의 형태로 가지 않고 휘어 들어갔기 때문에, 입사각이 달라지면서, 도착점도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배치를 두고 직접 실험해보지 않으면,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림에 제시된 대로, 12시 방향 투팁에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오른쪽 2분의 1을 쳐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살살 쳤네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흰 공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란 공이 이렇게 되면 안되고, 노란 공의 오른쪽 끝에, 흰 공의 중심이 닿도록, 이렇게 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배치에서, 오른쪽 회전을 주고, 3시 방향 투팁에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3시 방향 투팁, 왼쪽 2분의 1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 조금 전에, 3시 방향 투팁에 당점으로 쳤다고 했을 때, 코너에 정확히 꼽혔는데, 혹시 이것이 3시 방향 당점이 아니고, 2시 방향 당점이라면, 당쿠션에 먼저 맞을 수도 있습니다. 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란 공이 오는 방향은 비슷한데, 내 공은 당쿠션에 만져 맞죠. 이렇게 분리각은 당점에 따라, 속도에 따라, 물론 두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절반 두께가 맞았어도, 내 공은 회전과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 속도가 빠르다. 다시 3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한번 쳐보겠는데요. 이번엔 흰 공이 얼마나 노란 공보다 빨리 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흰 공은 벌써 이만큼 진행했는데, 노란 공은 이제야, 흰 공의 이동 거리가 훨씬 길죠? 그런데도, 도착점은, 여기에서 두 공이 만나게 됐는데, 일목적 공의 이동 거리보다, 흰 공이 훨씬, 흰 공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빨랐다는 거죠. 흰 공은, 회전을 가지고 있고, 이동에서 노란 공을 때렸던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절반 두께가 맞았어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나중에 키스가 있는 배치이다, 또는, 키스가 있으므로, 키스를 빼는데, 어떻게 빼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근거가 되는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치는, 뒤돌리기로 쳤을 때, 키스가 여기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키스의 가능성이 있는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를 두고 연습해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조금 전에는 역각으로 쳤지만, 이번에는 순각으로 치겠습니다. 진행 방향 쪽, 재회전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 주고, 오른쪽 맞히는 겁니다. 오른쪽 회전 주고, 오른쪽 맞혔을 때, 분리각이 좀 더 커지면서, 2분의 1 두께를 맞혔을 때, 장쿠션에 먼저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공 하나만큼, 오른쪽에 놓고, 2분의 1 두께를 맞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시당점은, 장쿠션에 먼저 맞을 수도 있다고, 첫 번째 써 있는데, 그것은, 회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2분의 1 두께를 맞혔다 하더라도, 맞히고 싶다 하더라도, 스쿼트가 일어나면서, 좀 더 두껍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회전이 많은 만큼, 미세하지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성질이 커지면서, 분리각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쿠션에 먼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 공이, A의 위치에 있을 때는, 2분의 1 두께로 맞추면, 장쿠션에 먼저 맞기 때문에, 반드시,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쳐야 됩니다. A의 위치에서, 공 하나만큼 오른쪽에 두고, 2분의 1을 맞춰보겠습니다. 펜시 방향, 2팁, 두께는 2분의 1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조금 얇았네. 조금 얇았네요. 이렇게 회전을 사용하는 순간,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멀리 있는 공의 경우에는, 회전을 주지 않을 수만 있다면, 회전을 주지 않고, 주더라도 적게 주고 치는 방법이, 조금 더, 어서오세요. 찍어셨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